안녕하세요. 오늘 강의를 맡게 된 최동원 전문가입니다. 오늘은 종신보험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요즘 최근 들어서 무해지 종신보험 무해지 보험들을 많이 안내를 받으셨을 것 같은데 무해지 종신보험을 좀 활용을 해서 이거는 정확하게는 저축보험이랑은 개념이 틀리신데 종신보험, 무해지 종신보험을 저축 개념까지 활용을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안내를 드릴까 하고요. 지금 확정이 거의 됐는데 8월달 정도까지만 가입이 가능한 걸로 내려왔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이런 안내를 받으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무해지 종신보험에 대해서 안내를 드릴까 하는데요. 무해지라는 것은 보험료 납입 기간 중에 해지 환급금이 전혀 없는 종신보험이다. 그래서 대부분 이런 무해지 보험들이 납입 기간 중에는 해지 환급금이 없는 형태로 상품들이 많이 출시가 되어 있는데 이런 것도 종신보험도 무해지 종신보험이 출시가 되어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일반 종신보험보다 보험료는 약 20%에서 30% 정도 보험료가 저렴하게끔 책정이 되어 있다. 그리고 보험료 납입 기간은 정하실 수 있는데 보통 10년 납, 20년 납 후에 해지하시면 해지 환급금이 일반 종신보험보다 훨씬 더 높게끔 책정이 되어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종신보험은 이제 다 확정이율이죠. 주계 확정이율이기 때문에 변동금리, 저축보험, 예금보다도 더 많은 이자가 발생한다. 그래서 간략하게 무해지 종신보험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봤고요. 이제 무해지 종신, 알뜰 종신, 여기서 저희가 추천을 좀 해드린다면 이제 자녀 양육 시기, 자녀들이 좀 이제 아직 좀 어리다. 미취학 아동이라든가 초등학교, 중학생, 고등학생이다. 한 30, 40대 정도의 가장분들이 좀 해당이 되실 것 같고요. 저축을 하시는데 저희가 이제 목적 자금에 맞게 단기 저축이 있을 거고 중기, 장기 이렇게 있으실 건데 좀 장기 저축, 장기 저축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10년 이상이 되겠죠. 10년 이상 장기 저축을 하실 때는 이제 주계약은 확정금리로 좀 적용을 해드리기 때문에 또 비과세도 혜택이 있고요. 그러시는 분들이 좀 해당이 되실 것 같고 자녀 이제 대학 자금이라든가 또는 결혼 자금 이런 것들을 좀 준비를 하시는 분들 대학 등록 자금들이 워낙 한 학기에도 500만 원 좀 비싼 데는 700만 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미리 좀 준비를 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또 자녀 이런 자금뿐만 아니라 이제 확정금리로 노후 자금 내가 나중에 노후를 위해서 쓸 수 있는 자금들을 미리 좀 준비를 하신다는 개념을 갖고 가신다고 하면 안정적으로 좀 준비를 희망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좀 대상이 되실 것 같다라고 저희가 좀 분석을 해봤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은행에 이제 저축이 있죠. 단기로 1년짜리, 2년짜리 적금 이런 것들이 있고 이제 무해지, 종신 이런 것들을 좀 간단하게만 좀 비교를 해드렸는데 이제 한 달에 한 15만 원씩 납입을 한다라고 가정을 하면 은행 저축도 똑같이 15만 원, 무해지, 종신도 15만 원 그래서 이제 10년 동안 납입을 했다. 원금에 대해서 원금이 1,800만 원이 되겠죠. 15만 원씩 매년 매월 15만 원씩 10년을 저축을 한다. 원금이 1,800만 원이고요. 똑같이 마찬가지로 1,800만 원이고 이자 같은 경우 단리로 이제 연단리 2%로 계산하시면 단순 계산하시면 36만 원, 매년 이제 2% 근데 이제 나중에는 또 여기 또 세금을 또 떼죠. 은행 같은 경우에는 무해지, 종신 같은 경우에는 연봉리 2.25%로 계산했을 때 약 이자만 270만 원, 여기만 계산한다고 해도 이쪽에 훨씬 더 이자가 많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사망보험금, 은행의 저축 같은 경우에는 기능이 없죠. 사망보험금이 없고 해지를 하시면 보통 원금만 보증을 해드립니다. 중간에 해지를 하시게 되면 이자는 거의 없다 보시면 되고 원금 보증을 해드리는데 무해지, 종신 보험은 사망 기능이 탑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망보험금은 혹시라도 불의의 사고 시에 유족들한테 갈 수 있는 사망보험금이 한 15만 원 정도를 계산했을 때는 한 4,500만 원 정도 이런 사망보험금도 내가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기 때문에 불의의 사고 시에 유족들에게 지급을 하게끔 이렇게 사망보험금이 탑재가 되어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해지 환급금 예시표를 좀 안내를 드릴까 하는데 40세 남자 기준으로 납입 기간은 10년이고요. 매월 15만 원 기준으로 하신다. 그러면 1년째부터 10년, 납입 기간 중에는 해지 환급금이 없습니다. 10년째, 10년이 딱 채우고 나서 10년을 딱 채웠다라고 하면 원금은 1,800만 원이시고요. 이때 만약에 해지를 하시게 되면 해지 환급금은 약 2,070만 원. 이거는 이제 보증 지급이죠. 지급 보증을 해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2,070만 원을 찾을 수 있고요. 원금 대비해서 한 110% 정도 납입 기간, 황금률이 110% 정도 되시고요. 이제 10년 납입은 끝났죠. 그래서 한 5년 정도 더 두셨어요. 그냥 나는 크게 목돈이 바로 필요 없기 때문에 5년 정도 더 거치를 했다. 그러면 원금은 동일하시게 1,800만 원인데 이자가 또 붙어가죠. 이자가 붙어서 약 내가 해지를 했을 때 원금을 찾을 수 있는 것들이 2,280만 원. 약 2,121% 정도 환급이 나오시고 5년을 더 거치를 했다. 20년이 됐다라고 하면 원금은 동일하시고 약 한 2,500만 원 정도 수령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133%. 그래서 이 무해지 종신보험 보험회사의 보통 보험들은 다 비과세 복리로 계속 이자가 붙어가고요. 거치 그냥 두었다라고 하면 해지 환급금이 높아지는 개념이시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활용하신다라고 하면 충분히 나중에 도움이 되실 것 같고 이 보험은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되는 게 중간에 만약에 내가 1년이든 3년이든 5년째 해지를 하시면 해지 환급금이 아예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10년 납입을 하시게 되면 10년 납입은 꼭 지켜주셔야 되는 만약에 이것만 지킨다라고 하면 혹시라도 그 사이에 불의의 사고 시에 사망보험금 나가고요. 10년이 지나면서부터는 해지 환급금이 원금 이상으로 지급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만 지켜진다라고 하면 장기적인 목적으로 저축 개념까지도 같이 가는 종신보험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좀 준비가 가능하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정리를 한번 해드리면 가입 나이는 종신보험 사망 보장이 들어가기 때문에 15세부터 70세까지 최대 가능한 종신보험이고 무해지 종신보험으로 일반 종신보험 대비해서는 한 20%에서 30% 정도 저렴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납입 기간 후에는 해지 환급금이 확정금액으로 보증을 해드린다. 변동금리가 아니시고 확정금액으로 지급 보증을 해드리게 되어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사망보장이 기본이 종신보험이기 때문에 거기에 더불어서 저축 이런 가지 동시에 충족이 가능하다. 주의할 사항은 무해지 종신보험이 판매가 많이 되면서 고객분들한테 중간에 해지하시면 원금 보증이 안 된다. 찾는 게 없다. 이렇게 안내를 좀 많이 드렸었는데 고객분들께서는 그래도 찾는 게 아예 없지 않냐. 왜 없냐. 이렇게 좀 반문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상품은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거는 8월까지만 무해지 종신보험은 8월까지만 가입이 가능하다. 9월부터는 판매가 불가하다. 무해지 종신보험을 판매하는 회사들이 몇 군데 회사가 있는데 지금 확정안으로는 9월달부터는 판매를 하지 않고 그냥 일반 종신보험으로 무해지 종신이 아니고 일반 종신보험으로만 판매를 하게끔 이렇게 안내가 내려와 있기 때문에 좀 저렴하게 가입하면서 사망보장도 준비를 하시고 사망보장, 나중에 자녀들이 다 크거나 사망보험이 필요 없을 때는 해지해서 일시금으로 원금을 찾으실 수도 있고요. 또는 필요하다고 하면 연금전환 이런 기능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활용하시면 이번 달 중에 좀 빨리 좀 서둘러서 알아보시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무해지 종신을 준비하실 때는 단기적으로 생각하시면 절대 안되시고요. 좀 장기적으로 10년 이상 보신다라고 하면 충분히 저축 기능까지도 가져가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준비를 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